자기 당의 당대표를 공정하게 뽑는 것 자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자기 정당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가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후보를 공정하게 선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수준이라는 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찬 거죠 당연히 이런 투표나 선거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국민들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대선후보여름 선출 과정을 의심하고 그 문제를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국민이 선거를 왜 걱정해야 됩니까 세금 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들이 더 나서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당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가 10명 정도 거론되는데 비윤계는 민심이고 친윤계는 당심을 강조하면서 전당대 룰에 대한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민심이고 당신이고 다 때리치우고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이 지금이 21세기하고도 20년이 넘었는데 당내 경선이 학급 반장 뽑는 것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 있으니 그게 딱한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당원 투표가 70% 여론조사가 30%인데 지금 친륜에서 고민하는 것은 여론조사 30%의 역선택이 분명히 개입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여야 된다 당대표를 뽑는데 여론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역선택이 너무나 명확한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하냐고요 그럼 여론조사만 문제입니까 당원 투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당내 경선에 관련된 모든 투표는 2012년도 통진당의 당내 부정선거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삼켰다는 게 뭡니까 모든 정당과 모든 공직선거가 선거 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현재 당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지만 친윤, 친윤석열 그룹과 비윤, 비윤석열 진련 주자들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표적 비윤 주자인 유성민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자 친윤 그룹에서 당원 투표 100%를 룰까지 주장하고 있다 유성민이 어떻게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합니까 그 여론조사가 정상적인 여론조사입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조작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친윤은 기본적으로 일반 여론조사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선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의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대선 후보 여러분 경선 2차에서 황교안 후보 여러분들 직접 뭐죠 2차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적당해서 다 덮어버린 거죠 이게 여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썩은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뭐 100배 정도 낮죠 민경욱 의원이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대통령 지지율에 감추된 충격적인 사실 이런 한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2021년도에 있었던 바로 국힘당의 의혹투성의 당대표 선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는 그 내용을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보이오 의원의 대표로 있는 김미영 씨가 착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심이 손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사람이 여심이 수장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재판에 피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방탄 이준석을 뽑은 여론조사로 또 유승민을 뽑을까요 이러니 국민의힘은 이미 국가의 적입니다 김문수 손가락질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적에 의해서 내파됐다는 의미입니다 유승민을 당대표 하면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컷 같은 적이 벌써 열심히 띄우니 여론조사 점수 100점을 먹을 것입니다 그게 여론조사 여론조작하고 그다음에 선거결과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공식처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당대회 때 역선택이 가능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당대회 선거관리를 맡겨야 되는 바로 그 인간이 간첩이다 4.15 총선이 끝나고 자기 당에서 여러분들 나온 후보들에게 10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준석이 당선되는 그런 당내 경선의 많은 과정을 피고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진행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피고한테 자기들이 나가 싸운 2020년 4.15 총선에 피고한테 뭡니까 의욕투성의 피고한테 선거관리 업무를 넘겨서 당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럼 당선된 당대표가 아니고 대선 후보의 이름들 2차 3차 4차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썩어 문들어진 거죠 그러니 이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윤용진 대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황교안 대표가 출마서는 당대표 출마서는 하는 기자회견을 소개했는데 그 밑에 이원옥 시민이 글을 남겼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국힘당 대표 출마서는 유성민 그리고 국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처럼 부정경선을 해서 황교안 대표를 떨어지게 하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성민이 지지율을 잃으라는 거짓 조작에서 역선택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국힘당원으로만 경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중앙선관리위원회 국힘 경선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입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건 당이니까 필요하면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국힘당 당내 경선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반 여론조사의 역선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당원 투표도 문제가 엄청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이준석이 자기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당원 투표가 수만 명 정도가 되는데 공병호 tv에서 이런 보도 내보낸 겁니다 주호영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ARS 투표 득표율이 16.29% 18.95%로 거의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영의 3% 내 오차범위 내죠 같은 당원들로 수만 명의 당원들이 조경태 씨도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2.99% ARS 득표율이 2.69% 비슷하잖아요 홍문표도 1.73% 모바일 득표율 ARS 득표율이 2.58%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나경원 씨를 보게 되면 음성이 남는 ARS 투표는 약간 조작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투표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47.18%인데 수만 명을 여러분들 표본 수가 있는 모바일 득표율은 39.36% 확 줄었습니다 ARS 득표율이 이준석은 28.70% 보셨던데 모바일 득표율은 39.62% 확 늘었습니다 ARS라고 모바일이 다 수만 명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서 수만 명의 두 개의 표본 집단을 뽑았는데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외부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모바일 투표에 손을 쓴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에서 거둔 득표율 객차는 마이너스 7.82% 마이너스 10.92% 표본 오차 3%를 훨씬 상해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다 이렇게 큰 오차는 정상 투표에서 나올 수가 없다 조작이 되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는 출연할 수 없는 이야기란 것이다 32만 명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힘당의 모집단에서 ARS 12만 명 모바일 12만 명 ARS 3만 명이 표본 집단을 추출했는데 표본 집단의 특성이 완전히 딴판한 이야기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모두 침묵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침묵시키는데 한기호도 크게 역할을 했고 하태경이도 이런 크게 역할을 했고 그 머리가 좋다는 뭡니까 대륙 아주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김재원 씨도 역할을 크게 한 거죠 이게 지금 국힘당 상황인 겁니다 국힘당의 당내 경선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국힘당의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 문제 없으면 저렇게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뭐 딴 이유가 선수들끼리 다 알 거 아니에요 민주당 선수하고 국힘당 선수들하고 자기들 밥그릇의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 과정이고 선거 과정이니까 자기들끼리 선수들끼리 다 아는 겁니다 선수들을 다 아는 거니까 이쪽은 공직선거에 아킬레스건이 있고 저쪽은 뭐죠 대선 후보 경선에 아킬레스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잘못하면 대통령직도 날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21세기가 20년이 지나고 대졸자가 태반을 차지한 나라에서 현대과학의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하나인 통계학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통계학 법칙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와도 다 침묵하고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세세손손 선거 사기가 흐르는 강물처럼 뭐죠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는데 모두가 일조를 하니까 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가혹한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선거가 장악된다는 것은 독재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런 보도에 들은 시진핑의 3년임 시진핑이 뭡니까 3년임을 할 수 있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권력은 뭡니까 총구에서 나오고 권력은 한쪽에서는 국민 않게서 나오는데 권력이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나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중국 공상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조선인민민주공화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힘당도 선거 사기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김재원 씨가 한규환 후보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제기된 의혹을 덮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 양반이 머리가 좋은 모양입니다 솔법대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꾀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내에서 머리를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이 머리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다음에 골로 가든 간 게 없는 거죠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국힘당은 선거 사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범, 종범, 그 다음 공범, 그 다음 뭐죠 부역자 얽히고 설켜가지고 개판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들 다를 게 있겠습니까 친윤이 이번에 뭐죠 일반 선거에 역선택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선택만 문제가 아니고 당원 투표도 다 이렇게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당원 투표도 당원 투표도 다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를 운영을 하는데 뭘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서는 데 기대할 수 있고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이 한쪽에는 총고에서 나오고 권력은 국민 안께서 나와야 되는데 권력이 국민 안께서 나오지 않잖아요 모바일 투표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권력이 나근혜님 말씀처럼 저도 방송을 하지만 참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도 뭐 우리는 뭐 좋은 세월도 좀 경험했으니까 다행인데 젊은 애들은 뭐 그냥 재앙 안 할 테니까 재앙 안 할 거니까 그 사람들 다 할 거 아닙니까 늙은 사람들 가고 나면 다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젊은 애들이 어떻게 재앙하겠습니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순치되고 눈앞에 이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세대가 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전에 박살이 나겠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지만 세상사를 보는 것은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좀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왜 너무나 그냥 쿨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죠 선거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수들끼린 다 아는 거죠 한쪽은 큰 걸 했고 한쪽은 작은 걸 안 같으니까 그런 양백에 대한 소설을 잃erman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좋은 끊을 깨우고 나면